코로나19로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요즘 병원 포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병원 포교는 기독교에 비해 활성화가 더 필요한 실정인데요. 최준우 기자가 병원 포교 현실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로움도 쉽게 느끼고 비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면회조차 어려운 요즘 홀로 병상에서 연말을 맞이하는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를 환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병원 포교가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병원 포교는 타종교에 비해 아직 빈약한 상황입니다. 병원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과 교육체계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기독교는 임상목회 교육이라는 전문화된 임상훈련을 1920년대부터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숱한 전쟁을 겪으며 영혼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돼 병상에서의 목회 상담이 발달한 겁니다. 그 당시부터 환자와의 상담 내용에 대한 사례 교육이 축적되면서 현재 CPE 교육의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중생들을 돌보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920년대 생길 때에도 보통 대부분은 설교 위주의 교육이었대요. 그런데 사실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상담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전문적인 병원 포교 상담 교육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인 스님은 임상목회 교육 CPE를 불교에 이식하기 위해 조계종 전국비군위 회장 본각 스님과 함께 전국비군위 회관에 CPE 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1일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또한 CPE 교육을 승려연수 교육으로 신청해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비군위 회관에서 내년 3월부터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병마와 싸우며 부처님을 애타게 찾는 환자들에게 응답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상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